체지방 감소를 도와주는 음식 안녕하세요 김춘옥 TV입니다. 체지방 감소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은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음식물의 선택은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지방 감소를 도와주는 음식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체지방 감소를 도와주는 최고의 음식 탐구하고 각 음식이 어떻게 체지방 감소에 기여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체지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닭가슴살 닭가슴살은 저지방이면서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이상적입니다. 단백질은 신체가 근육을 형성하고 지방을 태우는데 도움을 주는데 닭가슴살은 이를 제공하는 데 탁월합니다. 2.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연어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며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3. 녹색잎채소 시금치, 케일, 로메인, 상추 등의 녹색잎채소는 칼로리가 낮고 영양소가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이상적입니다. 이들은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인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식사 후 혈당 수준을 안정시켜줍니다. 5. 계란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은 포만감을 유지하고 신체의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단백 고지방 식사는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6. 녹차 녹차는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체지방을 빠르게 태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체지방의 산화를 촉진하여 체지방 감소를 돕습니다. 7. 견과류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적당량 섭취 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은 식사 후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8. 요거트 무지방 또는 저지방 요거트는 고단백 식품으로서 식사 후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소화를 개선하고 대사속도를 높여줍니다. 9. 오트밀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저지아이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지방 연소를 촉진합니다. 10. 딸기 딸기는 저칼로리이면서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이상적입니다. 또한 딸기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10. 신선한 야채와 닭가슴살 넣고 양상추, 양배추, 양파, 사라다를 만들어서 먹으면 체지방에 도움이 되지요. 체지방 감소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이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며 위에서 언급한 음식들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